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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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야 쟤가 어디가냐 야 boardsett 공제야 지금 아니 무슨 뭐예요? 어디있어? 어 아니다 야야 어어어어어어어어 막 마사다 아 이거 끈을 줄 알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지정란 반갑습니다Every 든 게임은 고멘 합방 해부호 일단은 커스터마이징을 좀 합시다 일단은 각자 색깔을 일단 정합시다 저는 초록색 할께요 저는 주황색 하겠습니다 그거 해 핑크 해 파란 거 해 잘 보이게 잘 보이게 제가 안 보이게 핑크 하겠습니다 스틱을 움직여 팔을 움직입니다 어 뭐야 우리 하고 있는데 우리 어 이거 하는 거야? 어 이거 잡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해서 내가 초록색이고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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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와 여기 여기 여기가 꼴인데 어 여기로 와 안 돼 일로 가 왼쪽으로 껴 잡아봐 잡아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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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드럽게 못한다 나 나 됐어 됐어 나 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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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어 반동이 있어 게임에 반동 로봇 시X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 바깥쪽으로 가야 돼요 어? 저기로 들어가도 되는데 저러면 어려워 아 나 이렇게 보여줄게 형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지 야 너무 쉬워 오라와봐 어 애들 드럽게 못하는데 구하러 가야겠다 자자자자 일로와 일로와 가 너가 다나봐 다나봐 어 됐어 그 상태로 움직여 그렇게 어 가 어어어어어어어 왜이래 어어어어어어어어 떨어져 ㅋㅋ 이거 혼자 해도 쉽네 어 아 아 이거 벽을 벽을 잡아야 되는데 자 내 손 잡지마바 내 손 잡지마바 그렇지 됐어 그렇지 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르르를 잡아줘야돼 어 잡아 어 그렇지 잡아 어 잠깐 야 너 왜 놓냐 손을 여기 잡아 그렇지 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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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야 쟤 어디가냐 야 아니 거기서 점프로 날아와봐 점프로 어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가면서 놔 그렇지 잡어 아니 왜 갑자기 공손하게 두팔을 모으는거에요 반동으로 반동으로 뛰어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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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있어 야 돌려 이쪽으로 얘부터 일단 옮겨 아니 거 왜 놓냐 왜 놓아 그거를 트리거를 오른쪽으로 하고 있어봐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니까 죽어봐 르르야 죽어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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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그렇지 그렇게 트리거를 오른쪽으로 당기라고 자 셋째 갑니다 셋 그렇지 가 야 나는 알아서 갈게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앞에 누구야 나 나 나 둘 어요 셋 간다 셋 왼쪽으로 간다 아 잠깐만 다시 다시 아니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아 아 잠깐만 위로 가는건가 룩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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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 어 잠깐만 어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저거 조회 가능하다고 야 여기 여기 미세 나노 컨트롤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 혹시 모르는 야 우리가 여기다가 야 대충 떨어져도 얘 살릴수있게 이렇게 하고 있자 어 어 어 봐봐 저 드릴이 문제에요 지금 아아 어 어 좋아 좋아 뭐야 형 막 저런 저런 세컨트로 한다고 좌우 반동하지 말고 어 야 오른쪽으로 그냥 떨어져라 어어 잠깐만 어 그렇지 그냥 떨어져 그렇죠 떨어져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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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웃어 어 야야야야 어 집중해 부담 가져 집중하고 아이고 나니 아이고 나니 여기서 미세먼트 뭐야 완전 파란색으로 돌아도 될 것 같은데 파란색 잡고 아 아니 아니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어 우리 믿고 오른쪽으로 뛰어 그냥 그렇지 그렇지 오른다 오른 살짝 살짝 아 아 그러니까 트리거 오른쪽 위로 그렇지 그렇지 어 어 다 붙잡지 말고 다 어 야 아 야 기다려 주르르 먼저 가 그냥 주르르 먼저 가 주르르 먼저 가 아니 너 이제 안 죽으니까 가 어 이제 죽을 일 없으니까 가 게임이 교훈이 있네 약간 미국 전쟁 영화 보는 것 같아 데려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쪽이구만 자 봅시다 어 뭐 잡았어 뭐 잡았어 뭐 잡았어 잡았어 얘들아 아 여기 굳이 다 같이 갈 필요 없어 좁아서 혼자씩 개인으로 가 개인으로 어 킹아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잡아 잡아 가자 어 뭐야 어 아아 개인으로 가 개인으로 어 반동으로 가라고 그렇지 아 아 진짜 뭐 자 냉삼이다 냉삼이다 어 어 헉 어 잠깐만 잠깐 기다려 줘 잠깐만 기다려 줘 잠깐만 기다려 줘 어어 아 잠깐만ㅎㅎ 잠깐만 아 잠깐만 기다려 줘 잠깐만 미니게임 미니게임? 아니 미니게임 됐어 그냥 가 빨리 깨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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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하실 거니까 이거?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나 이거 아 아니 잠깐만 미치겠네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어 어디 가니? 어디 가니? 사부는 개인주의여 나는 개인주의였어 이거 불러줘야지 내가 야 불렀다 야 이거 잡아라 잡아 그거 크게 아 그게 세 명은 못 하는구나 수준 어 나도 seva하나 자 타이밍 맞춰서 놔야되 맨 놔 두구냐 아니야 잠깐만 쟤는 왜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우우 야 이거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로 봐봐 아이씨 진짜 너 좀 기다리자 많으면 좀 방해되는 거 가물었다 가물다 둘 가자 그렇지 셋이 다같이 날라오면 대충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내가 놔줄게 내가 놔줄게 어 이건 뭐야 야 얘들아 여기로 또 여기로 날라와 여기 줄 잡아 어 재벌재벌 그렇지 그렇지 어 가있어 가있어 아니면 그 밑으로 가있든지 밑으로 가가지고 밑으로 펼치고 있든지 밑으로 떨어지는 애들 위해서 아이고 수준 하나 둘에 와 둘에 어 약한데 어 어 어 잡아 어 야 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그렇지 누르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어우 나 진짜 손가락 쥐나 빨리 와 야가 존나 힘들어 여기도 존네 돌아 그냥 이렇게 해서 존네 돌면서 존네 스피드 받으면서 오우 타이밍에다 놔주면서 딱 오케 으흠 잠깐만요 조금 이상한데 어 어어 야 어 이것도 각은 각은 나오기는 해 어 잡아 어 그렇지 어 자 하나 두울 셋 슛!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나 나 나고? 야 나 혼자 가볼게 잘 봐 이렇게 그냥 혼자 가볼게 아 달려 달려 나 죽고 싶지 않아 아 뭐야 전기 기다렸다가 전기 기다렸다가 지금이다 진짜로? 아니 같이 가는거야? 뭐야? 야 한 명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 명은 왼쪽으로 가 이게 서로의 몸이 잡히니까 냉참이 왼쪽으로 가 아니 밤프라 너는 왜 또 갔냐 너무 심심해서 아니 도와줄 수 없다니까 아 빨리 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어요 야 풍선 타고 풍선 흔들어 제끼면서 오른쪽으로 와봐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 풍선 잡아 그렇지 아 여기서 여기서 르르야 적당히 몸 던져 적당히 몸 던져 적당히 몸 던져 르르야 아니 야 왜 글로 던지자 야 아니 오른쪽으로 던져야지 몸을 풍선 타고 몸 흔들어 제끼면서 와 형 왼 왼 손으로 벽 좀 잡아봅 아 여기? 어 너 어 됐다 됐다 아 네 어 어 흔들어 제끼오 야야야야 내 참아 야 너만 가라앉으면 어떡하냐 ㅋㅋㅋㅋㅋㅋ 야 이거 뭐 왜 그래 이거 뭐야 캐릭터 다 똑같은 캐릭터인데 왜 그래 오오오오 어? 그래, 그래, 그래 잠깐 어! 어! 뭐야 씀 더! 야! 잘 됐다! 이거 다 갖고가 아니 얘들아! 너는 필요 없어! 내가 알아서 갈게! 아니다 이야, 으어줄다 뇌 점지왓죠 지금? 오 됐다 됐다 어 야야 머리에 구멍난다 야 올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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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의도적 그렇지 절대 안 떨어져 어, 트리거하면은 절대 안 떨어지니까 어 됐다 됐다 오오오야 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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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빨간 손 놓아 빨간 손 놓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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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야야야 어 됐어 됐어 오야 기달려x2 야 기달려 기달려 아 기달려x2 야 기달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누르지 마 오오 그러지마x2 룰리아 가만히 있어x2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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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야지 됐어 여기 쉬워 사망샷 둘씩 가자 둘씩 어 둘씩 가자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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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우리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자 그 쟤들이 와서 어 우리를 타고 넘어가야 돼 어 그걸로 넘어가서 거기 잡아줘야 돼 그렇지 야 여기서 아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까 너가 아니다 아니다 기다려봐 어 잠깐만 잠깐만 야 너가 우리 타고 넘어가봐 잠분아 어 팔 넓었어 팔 넓었어 어 됐다 아냐 그러면 안되지 야 야 그거 왜 놔 야 야 야 이거 왜 놓냐 그거를 야 엘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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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토네이도 어 어 왔다 으흐허허허허허허헣 야 아 천만다행이네 어 어 그래그래 뭐라도 잡아 ok ok 빠르게 팍 여기는 그렇지 그러면서 어 어 어 흐흐흐흢 야자 어 잠깐만 어 미안하다 Odys희 잠깐만 근데 이게 오 오 오우 시바 오우 오 오오 오오 오오오 오iem 오 오오 오오 오오ông 야 이거 위로가져 이 위로 이 위로 에스оту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GH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야 나 그냥 어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시작한거야? 이거 뭐지? 어? 안 보여 아예 어? 안 보인다고?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죽어서 피로 치려야겠다 어? 나 뭐 한 번 불이 치고 왔었는데 떨어질 때? 아니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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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 어 여기서 잡자 아 여기 뭐가 있네 해보자 그냥 여기서 해보자 하나 구렛 논다 아 두레 어 잡아 이거 나도 잡아줘 야 나 데리고 가라 얘들아 저 좀 데리고 가십쇼 여기 아 그렇게 그렇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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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야 어 아니 근데 거기 야 그냥 여기까지 오면 돼 사실 여기 이렇게 저거랑 이게 끝이거든? 오케이 오케이 자 잡아 어 그리고 잠깐만 절대로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오케이 됐어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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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가마 올려 쳐 그렇지 할 것 같아 잡아 아니 아니 나 때리지마 아니 얘들아 오른손 잡았어 오른손 잡았어 오른손 잡았어 내가 내 놓은게 다 놓은게 내가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어 저기 뭐 했다 그 그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아 기다려봐대 여기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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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살짝 위로 그거 잡아 잡아 아니 쓰이바 잠깐만 몸 날려 살짝 날려 몸 살짝 날려 몸 오케이 어 오케이 어 들어가 들어가 어 그렇지 그게 답이다 그게 어 위로 오는게 답이야 아냐 밑 그렇지 그대로 가 계속 벽 따라서 그렇지 날아이씨 어 그렇지 자 대음 옆으로 약간 던져야돼 이거 몸을 onders 어 좋겠다 어 이렇게 해서 요분들 어 의상도 해금 할수있는 협동 레전드 게임 여기서 그냥 지금실력이잖아 여기서 몸 던져 그냥 då 여기서 자 해부 These 이렇게해서 다했구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고 알짱 고멘 하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바 유바 앙 기분 좋아 앙 기분 좋아 앙 보이시